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등록면허세인데요 15번 테마부터는 등록면허세가 시작되는데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31회 시험만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의외로 세 문제가 나왔고 32회 시험부터는 여러분들 32회 시험만 한두 문제 출제를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등록면허세에서 물론 문제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내용이 많지 않고 또 취득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문제 지문도 길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많이 나오면 좋은데 먼저 등록면허세 15번 테마 개요 맙세 무자 과세 표준 및 세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등록면허세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등록면허세 개요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특징 과세 주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구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 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그냥 여러분 구도 도구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요 또 물세입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요 이 수수료적 성격의 주제라는 얘기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면세점 규정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이런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 세익이 만약에 6천원 미만이다 자 그러면 6천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익이 만약에 5,300원 나왔다 무조건 얼마예요? 6천원 받습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익이 6천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6천원 미만이면 무조건 6천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또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과세 또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량세가 다 적용됩니다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말소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천원 건수과세 표시니까 양이죠 종량세 그 다음에 6천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다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에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출 때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관이 안 따지고 등기등록할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여러분 자 등록이란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이요 무슨 저당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등기 같은 설정등기 설정 또 변경 토지 지목변경등기 같은 변경등기 소멸 말소등기 환한 이런 사항을 공부해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왜 제외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또 등기할 때 우리가 등록세를 냈었어요 자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서에 따라 우리가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또 따로 신고 납부했어요 뭐하러 두 번 하냐 그래서 한 번에 하자 해서 통합을 시켰는데 종전에 등록세에서 여러분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상으로 나눠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원시 취득했다 승계 취득했다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취득세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의 경우 4%를 내잖아요 그럼 이 4%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4%에는 예전에 취득세 2%하고 등기할 때 유상을 원인으로 한 등기 60, 20 그 2%를요 등록세 세율 옛날에 2%를 플러스해서 4%를 냅니다 그럼 취득세 지금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지금 이제 없어지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그 외상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이 상은 예전에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면허세라는 세금과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과 그 다음에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온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자 그래서 줄여서 등록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허분 있죠 이게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그럴 때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허분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수멸에 관한 사항 이게 온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요 어디로 갔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취득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에서는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등록 면허세 그러면 의뢰율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분 등록 면허세를 얘기합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고 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어권 어었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요 자 우리가 광어권이나 어었권은 취득세에서요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었권 광어권 취득했다는 등록 자 원시 취득할 때 면제합니다 취득세를 그러면 등록은 공짜리를 해줄 수 없죠 자 그래서 취득 원인으로 하지만 이런 때는 과세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광어권 어었권 양식어권도 포함해요 그래서 양식어권이라든가 양식어권 자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광어권 어었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상 물건의 차기항선이요 자 이것에 대한 연부 취득이요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등록 이런 것도 예외적으로 등록미료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로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자 취득세 이제 우리 지방세제척기간이 있었죠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등록은 공짜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세점에 당하는 물건 자 우리가 취득가격 50만원 할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근데 등기는 공짜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에 포함되는 네 가지요 자 요게 이제 예전에는 1번 2번만 있었고 3번 4번이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는 3번 4번 없었을 때는 요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29회 시험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시험에 오류선담 문제에서 네 가지가 됐으니까 시험 문제 낼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가 과세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네 가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과세되는 네 가지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깔아놓고 5번에 제가 등록면세가 과세지 않는 것을 출제했는데 그래서 계속 강조했는데 실전에 있어도 29회 시험 때 자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가 과세지 않는 거라서 정답도 5번 지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또 독립합무재로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요거 네 가지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가 과세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안칙이요 자 요게 어떤 거냐 등록면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출 때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권리자 여부 얘가 등기할만한 자 실체력 권리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 합법성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등록에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세는 누가 납성자가 되느냐 없어요 그 명의자가 납성자가 되고 또 얘가 등기할만한 실적 권리관이 안 따지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에 안 돌려줘요 자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등록면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주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등록면세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면세 납세무자는요 자 보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상황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을 하는 자가 자 납세무자인데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합니다 등록면세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이러면 틀려요 사실상 권리자 아니고 외관상 외용상의 등기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록 되면 그 등록을 하는 자 외관상의 등기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등록면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납세무자 성립하므로 그렇습니다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무자가 없어요 과세상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렇습니다 등기등록이 없습니다 등기등록이란 형식가출 때 부과하는 거니까 자 등록면세는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무자 없고 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요 무슨 무슨 설정등기 할 때 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그래서 저당권자라는 것은 채무자의 채권자의 채권자죠 채권자가 저당권의 권리를 가지니까요 임차권 설정등기는 임차권자예요 즉 임차인이 등록면세는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등기는 지상권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지상권 설정자는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게 타인의 토지 지상위의 권리를 갖는 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납세무자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고요 지역권 설정등기는 지역권자입니다 지역권자니까 승역지 소유자다 요역지 소유자다 요역지 소유자가 납세무자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교재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요거를 자 교재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 놓으냐면 89페이지에 무슨 무슨 설정등기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무슨 설정등기 할 때 등록문에서 납세무자는 권자에요 권자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등기 지역권자 이렇게 설정등기는 권자가 납세무자고요 자 무슨 무슨 말소등기는요 무슨 무슨 말소등기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러면 설정자에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음자가 됩니다 그 등기 설정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설정등기는 권자고요 자 설정등기는 권자고 봅니다 설정등기는 권자고 말소등기는 누구다 설정자가 납세무자 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납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볼 건데 여러분 등록면허세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더라도 내용의 1번 2번 3번 여기에 세부적인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종합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다 주요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주로 한 문제 나올 때는 골고루 주요 내용을 오지선다 속에 섞어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깔아놓는데요 만약에 두 문제 이상 나온다 그럼 두 문제 나올 때는 주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꼭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문제로 독립한 문제로 그러니까 꼭 주의해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보시면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자 납세무자가 과폐 결정하는데 특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이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 이 부동산 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납세무자가 결정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보세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값 준액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요?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값 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는 이런 경우에요 또 그다음에 객관적 취득이요 우리가 객관적 취득 그러면 뭡니까? 취득세에서 객관적 취득 배웠잖아요 국수공판법 하나 더 들어가죠? 국수공판법 부여 그래서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는 보세요 국수공판법 부여 자 이런 객관적 취득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서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있어서 검증받은 취득 같은 이런 객관적 취득은 국수공판법 부 아싸 객관적 취득 이거 했었죠? 취득세에서 이런 객관적 취득은 시값상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세나 등록면역세나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값균액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러분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근데 등록면역세는 등기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동산 가액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역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취득당시 아니라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값순액 이렇게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이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변경된 가액 있죠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역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30일의 시험 때 이걸 또 물어봤는데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하고 나서요 이 당시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이로 가액이 변경됩니다 자 1억이었는데 취득 당시에는 등록 당시에는 자산재평가 등의 사이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다 자 그러면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있죠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역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나온 것이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또 작년 31시험에 나온 것이 등록 당시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등록 감가상가액의 사유로 감가상가액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증명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감가상가액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고 또 증명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데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문학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꼭 알아둡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인데 등록일세는 등록당시가액이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89페이지 이 답위줄 그으시고요 중요한 부분에 제가 하유략표시 해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요 넘어가서 보시니까 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니까요 무신고 허위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과세표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 취득세에서 봤던 거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게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이죠 자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입니다 등록 면허세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고쳐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취득세에서 봤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받은 취득의 경우 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자 이때 이제 이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게 형식적으로 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수공판법 부에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에서 검증 받은 취득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떻든 간에 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했어요 시가표준과 관계없이 근데 문제는 그래서 세금을 신고 납부했는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가 있어요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 6조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제대로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이런 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확인된 이 금액보다 만약에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더 적어요 자 그러면 뭘 과세표준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는 이 확인된 금액 이 포인트라고 했죠 자 바꾸면 뻔하죠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상 등으로 또 통보한 자료나 또 다시 조사해서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과세표준을 어떤 거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럴 때 부동산 가액을요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여러분 머릿글자를 따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 있죠 꼭 등록면에서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이 얘기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은 뭘 과세표준한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작년에도 그렇고 30 우리가 일회 시험도 그렇고 우리가 모의고사도 그렇고 30 일회 시험도 그렇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꼭 알아둡니다 다만 이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라 부동산 가액인데 자 다만 얘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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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채권 금액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예 우리가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런 걸 구별하지 않거든요 순위보조를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자 순위보조를 위한 가등기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가등기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원래는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순위보조를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같은 것을 과세표준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 또 나오겠지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다 과세표준이 돼요 등록 계산할 때 근데 하여튼 그거 계속 알아두시고 소가치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이거 꼭 기억하고 가등기는 다만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도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내용은 그냥 우리가 취득세에서 봤던 건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산하에 취득하는 경우에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중에서 몇 프로요? 90% 이걸 작년 시험에서도 취득세에서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100분의 90% 넘게 입증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창구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 되는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게 있는데 하나하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양가로 2번에 대한 거 90페이지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 설정을 왜 합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과처분 등기 이런 것들 여러분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과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채권 금액 과세표준합니다 가등기도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역시 채권 금액 보존하기 사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애들 종류를 알아둡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과첨 등기 근데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도 30일에 시험 때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럴 때 가처분 등기 땡땡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부동산 가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채권 금액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역시 또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애들 자 가압류 등기 가첨 등기 다 채권 금액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시요 채권 금액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대개 요거는 제가 바꿔서 나오지 않고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오는 거다 그런데 최근에도 옳은 지문으로 30배 시험 때 나왔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근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은 있잖아요 이 채권 최고액을 채권 최고액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과세협승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수에 의한 과세협승 건수가 과세협승이 되는 게 있는데 상식처럼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채권 금액 과세협승하는 것들 종류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처럼 건수가 과세협승이 되는 것들 각종의 말소등기요 뭐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등 각종의 말소등기 자 그 다음에 토지 지목변경 등기 뭐 건물 표시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자 건축물 구조변경 등기 토지합변합필등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종의 말소등기나 자 무슨 무슨 변경 등기나 말소등기 변경 등기 또 토지합변합필등기는 뭘 과세협승하느냐 매 한 건 건수를 과세협승해서 등록금을 쓰게 해산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본물을 추가하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건수가 과세협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은행에서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요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가액은 1억이에요 부동산가액은 1억인데 자 은행에서 만약에 채권금액 얼마를 빌렸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보물을 추가할 때 있잖아요 담보물을 추가할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과세입신을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가액을 합니까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채권금액을 과세입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금액으로 이미 등록금액을 냈는데 담보물 추가하면서 또 5천만 원 채권금액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할 때는 뭐로 한다고요 권당 건수로 권당 건수로 권당 6천 원 받고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듭니다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도 역시 권수과세입신입니다 각종의 말소등기 변경등기 이런 것들 토지합병합할등기 권수과세입신이 되는 것들 꼭 알아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써보셨고요 자 우리가 91페이지 요 4번 등록면의세 세율은 중요한데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요거는 따로 제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등록면의세 요 우리 15번 테마에서 4번 등록면의세 세율 요 표에다가 여러분이 교재 91페이지 있죠 91페이지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씨를 큼지막하게 합니다 자 별표씨를 큼지막하게 해놓고요 자 요거 꼭 여러분들이 요 4번에 대한 거 이 세율에 대한 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표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91페이지 잠시 또 자 쉬었다가 이어서 요게 91페이지 4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streak ixo 2 Amanda orchest divine 거기서 8 콩 올 시청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